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이호석의 YG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멀리 갈 테니까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정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반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차피 더 멀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 공지사항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사람 누군가요? 이 사람? 얼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혼자서 또 이 밤중에 이렇게 까불라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채널의 이 로고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일요일날 구독자 9만명 달성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버버튼 10만명까지는 이제 1만명 밖에 안 남은 건 아니고 1만명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이게 라이브를 할 텐데 아 참 이게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분홍색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위드 인플레이션 어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주는 사실 이제 파란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확한 톤은 이거예요. 자 이게 정확한 톤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머니투데이 인가요? 여기 잠깐 나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어 제목을 너무 잘 정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휴가는 떠나도 주식시장은 떠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조금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조심하자는 이야기는 1년만에 처음인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쭉쭉쭉쭉 말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그날도 똑같이 들었는데 아 이게 정확하게 휴가 그러면 주식시장 떠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는 떠나도 주식시장 떠나지 마세요. 휴가를 떠나려면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주식장에 너무 이렇게 베팅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되 주식시장을 떠나지는 마세요. 이 얘기. 아 너무 제목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목을 이걸로 할까 하다가 또 여기서 정해준 건데 그대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조심하면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고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불이 꺼졌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연준 의원들이 FMC 앞두고는 더 이상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플란 총재가 진짜 지난번 FMC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얘기 많이 하고 테이퍼링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근데 그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시험 일주일 남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말고 아 그게 아니겠네. 시험 공부 다 하고 나서 뭐 시험 고사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 이제 다 집어넣으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보지만 그만 봐 그만 봐 저기 책상 집어넣어 저기 시험지 나눠준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FMC 회의가 마치 시험이라면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 17일까지니까 FMC가 16일에서 17일까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인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아마도 그러니까 F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보다는 좀 이게 뭐지 이게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또 골디락스 이 사이에 물 잔여가지고 물 이렇게 딱 이렇게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감은 아마도 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로 보는 기업의 고충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기업의 고객 재고 지수를 보면은 28을 기록하면서 1997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들고 있는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사람이 납품해야 되는 데가 물건 달라고 지금 빨리 좀 빨리 좀 달라니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호숙 씨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일이 쌓여만 갑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거 좀 처리하고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려고 보니까 저도 이제 문건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빨리 좀 물건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갖다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저 어떻게 해?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로 보는 기업의 고충은 이런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서의 문제점이 생기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좌충우족, 쿵쿵쿵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투기 수요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이 얘기인데요. 그 투기 수요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에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되겠다. 주변에 제가 이제 그 뭐 요즘에 자동차 대기를 되게 많이 한다면서요. 대기 사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주변에 자동차 사려고 대기를 걸어놓은 사람은 있어도 대기를 하나만 걸어놓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자동차나 B라는 자동차나 C라는 자동차 셋 중에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다 대기를 걸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이거? 이거? 세 개 다 대기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 수요가 붙는다는 얘기에요. 요즘에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공권 예약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권 막 난리가 났어요. 가격이 막 엄청 올랐어요. 근데 진짜로 여행 가셔야 되는 사람이라면 한 개, 두 개 더 해놓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예약 대기를 걸어놓는다면 그런 식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양파를 구해서 양파가 없으면 여기서도 구하다 그러고 여기서도 빨리 온 거 사고 하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좀 이런 수요들을 이제 가 수요 혹은 위험 선호도 이게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 수요랑 투기 수요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블룸버그 지난주에 뉴스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오늘 커머더티 가격이 오른 것들 중에서 실제로 수요 때문에, 실수요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위험 선호도가 변하면서 생겨난 가격의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물론 경기가 지금 좋아요. 경기가 좋다. 그래서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좋아요. 지금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적당하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이렇게 가더라도 주가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올라갔다 데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투기 수요가 붙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더 과도하게 붙든지 등등 펀더멘털 외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게 이제 아마 투기 수요일 거다라는 거고 연준의 생각은 이 투기 수요를 바꿔야 되겠다. 혹은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네가 말하는 건 좀 다른 거 아니야? 뭐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경제가 좀 좋아요. 근데 과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까 그 저의 설명으로는 얼음이 콩 떨어져서 물이 막 튀기고 있고 난리가 났고 물건 만드는 제조업 회사들은 또 힘들다고 난리가 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간 쿨다운, 쿨다운. 경기를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아니고 쿨다운하는 정도로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어차피 못 올릴 거라는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투기 수요랑 가 수요가 웬만해서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너무 탄탄하니까.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든 이렇게 올라갔든 상관없이 이게 지금 웬만해서는 안 움직인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6월 FMC 회의가 조금 그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은 호키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6월 FMC 전에는 저는 일단 좀 폐가 저한테 왔어요. 지금 6월 FMC 어떻게 할 겁니까? 베팅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을래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잘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주가가 급등하면 아쉬워서 그때라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안 먹을래요. 이런 느낌이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시장 떠나보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당연히 내일 홍춘옥 박사님 강의가 목요일 화요일이니까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위기에 대비하는 것과 베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트하면 절대 안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시 시작된 광풍이라고 제가 표현을 넣어놨는데 AMC예요. AMC. 이번에는 게임스탑이 아니고 AMC입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적어놓은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면 연초 주가가 1위라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인데 게임스탑 이야기 나왔을 때 2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 내려왔다가 또 다시 또 올라왔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배트라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좀 또 난리가 났어요. AMC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AMC는 그때 당시에 게임스탑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수를 왜곡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너무 광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워딩 연준 의원들의 워딩이 바뀔 가능성에 좀 대비하자. 베팅하지 마시고 대비하자. 그러니까 일부 현금 비중 좀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SMCCF입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SMCCF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연준이 회사체를 매입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파이너스 타임즈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만큼 사주기로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샀습니다. 검정색 선 만큼밖에 안 샀네요. 별로 뭐 안 샀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이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사체 매입을 통해서 연준이 회사체를 사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온 이후로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이 됐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 생일 근처에서 3월 22일 발표를 하고 3월 2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작년 3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연준이 뭐 그 회사체를 산다고 말만 하고 안 사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연준이 결국은 사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샀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연준이 지금 뭔가를 산다라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면서 회사체를 더 이상 안 팔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게 중요한 겁니다.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SMCCF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연준에서는 이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만기 되면 그냥 돌려줘. 이게 아니고 시장에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의 생각에는 지금 너무 과열이라는 거예요. 회사체 시장도 과열이고 너무 좀 너무 부석부석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를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만큼 이게 건강해졌나 보다. 연준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애기라고 생각하면 야 이 애기 이렇게 많이 컸네 밖에 한번 나가서 뛰어놀아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뛰어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준의 판단하기로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것 같니 그러면 저는 이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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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시장이 생각이 도비시양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드리죠. 여기가 호기시장고 여기가 도비시장고요. 호기시장에서 도비시장까지 가는데 지금 도비시장에서 호기시장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연준이 여기 있는데 시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연준이 여기 약간만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고 여기 여기까지만 그러지 않겠나. 호기시장은 여기까지 있어서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나 잠깐만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진정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이베이 코리아 본 입찰이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드디어 이제 입찰이 되네요. 네이버 포함해서 이커머스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수출입 데이터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나옵니다. 애플이 WWDC라고 해서 3개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액은 이거를 와이오아 성장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감이 없어서 분기별 수출액을 제가 장기 차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면서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분기별 수출액이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런 식으로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은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의 WWDC IOS에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페이스북과 싸웠던 거 있죠. 애플이 페이스북한테 페이스북한테는 아니지만 애플이 IOS 14.5 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정보가 다른 사람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추적하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많이 됐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메인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에 화면들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뭔가 애플워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IOS 개발 OS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에 대한 얘기들이 월요일날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의 크게 임플리케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벤트가 있고요. 화요일날은 독일의 ZEW 경제전망지수가 발표되고요. 제주항공이 인천과 사이판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독일의 ZEW 경기지수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제주항공이 인천과 사이판 운항을 재개한다. 이게 진짜 저도 이런데 좀 놀러 가고 쉽네요. 쉬고 싶긴 하고 그죠. 여름에는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떠나지 말고 어느 정도만 가져가고 주가 많이 올랐을 때 너무 배 아프잖아. 그 정도만 남겨놓고 그냥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넘어서버렸어요. 그래서 내러티브 마치 작년에 우리 내러티브 많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경제가 재개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이 확장되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뭐냐면 제가 리얼 옵션으로 설명드렸지만 주가 펀더멘탈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다가 기대감이 떨어지는 시점 옵션이 시작됐다가 옵션이 꺼지는 시점 이 시점이 만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런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게 경기 재개 리오픈 주식한테는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제주항공에서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다 끝나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어서 주가는 더 갖출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뭔가 구체화되는 게 있으면 구체화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갈 때가 좋은 거고 다 구체화가 되고 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카드 다 써버리면 나중에 뭐 먹지 이런 생각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SK증권의 CBR이라고 해서요. 시크리칼 관련된 업종 건설, 화학, 유틸, 정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 월간 보고서가 있는데요. 월간 보고서에 보면 연말로 가면서 서서히 뉴트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탑픽은 건설주 워스트픽은 운송주 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되고요. 한국에 인터배터리 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PPI와 CPI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PPI에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그름도 보시면 이번 주 미국의 CPI도 나오니까 지난달에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PPI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스케일이 달라요. 두 배 다릅니다. 두 배 그래서 PPI가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CPI는 이렇게 이렇게 안정되고요. CPI가 이렇게 올라가면 PPI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사실은 이 부분 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PPI가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가격은 많이 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누가 보면 진짜 짜장면 엄청 매니아인 줄 해줘야겠어요. 짜장면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어쨌든 짜장면 집에서 양파 가격과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짜장면 가격을 못 얻어서 힘들어. 반대로 짜장면 가격이 5천원 인데 밀가루랑 양파 가격이 엄청 빠졌어요. 그런다고 짜장면 가격을 내리진 않아요. 이런 국면 인거죠.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져요. 이 이 그림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CPI가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의 중간 마진을 얻는 입장에서 더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고 더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CPI가 해주는 거고 CPI가 더 올라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주에 있을 CPI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CPI가 또 이번에 또 올라가게 되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브레이너드든 블라드 총재든 원래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던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배터리 데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터배터리 데이 그래서 이틀동안 9일과 10일 양일동안 여러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용 보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등 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참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한노르웨이 대사에서 전기차 보급률 1위인 노르웨이가 이미 전기차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은 행사가 나오는 전으로 해가지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애널리스트들도 여기과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이 쓰니까 그런 행사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이티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20위의 관심사는 그냥 이런 거예요. PPP라고 해서 돈 더 많이 찍는다 찍어서 채권 사줄게 이런 것과 과연 이 규모를 더 늘릴까 아니면 늘릴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더 늘리진 않을 것 같아. 더 늘리진 않는데요. 테이퍼링이 아니고 더 늘리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다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 쓸 것 같대요. 덜 쓸 것 같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2회의 관심사는 그냥 이런 거예요. 테이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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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연준이나 앞에서 얘기해주는 척하는 거고 우리는 생각 없어 이런 정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구겐하임 해서 중고차 가격이 기여도 이 정도 였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G7 정상회의 등등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 심리 영향 얼마나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소비 심리 영향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닫혀서 넘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 왜냐하면 노이즈 때문에 이 노이즈가 진정 되는지 여부 그리고 투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 보려면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커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인데 이 디플레이션 크기가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지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멀리 가려면 더 멀리 갈 거니까 잠시 쉬어도 괜찮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호석 와이즈 했습니다. 한 주동안 또 성공 투자 하시고요. 좋은 투자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이호석 아카데미 세 차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화목 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특히나 재무제표 시작되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조만간 빨리 10만명 돼서 라이브를 또 한번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